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웅 밥 먹을랍니다 섬무시장 판기가 개 부칠어 났는데 여러분들? 다 씌였어야 되는데 이제 두들기 난 너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지? 너 어떻게 알아? 따라오나 형님 가면 사진 찍어줄까라고 하는데 독특기기 실험 오지 마라 일단 가서 칼집이 먹어서 국물 한 번 싹 빨고 답장만도 먹고 띄압 호떡도 한 번 먹어야겠어 아 여기가 섬무시장이다 대구 섬무시장 아 오늘 선사이 징이네 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중앙에 앉아라 칼집이 두 개랑 냉장치국수 한 개요 냉장치국수가 있어? 두 사람 없나? 어 대구 냉장치국수 지긴다 나랑도 똑같은 것보다 시연한 게 좋더라 대구 높지? 어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야 진정한 더위를 먹는다 나는 또 1070도 플러스 대구는 40도, 1070도 아이가? 난 지금 1070 진짜 가운데 할머니 누가 왔는데 양팡이여? 팡이침 머리 냄새 레견드라고 아침보다 스트레카침 질다 맞다 와봐 어? 이거 좋은 냄새 나는데? 어째 안 나지 어 이거 좋은 냄새 나는데? 나요? 아래는 조금 고구마 냄새 나는데 나도 먹으러 본다고? 네 니 안 하면 홍질밥? 아니 아니 하지 않아 하지 않아 진짜 하지 않아 혹시 양팡 아시나요? 네 알아요 팬이에요? 네 저도 아시나요? 응 저는 모르나요? 네 아니 우리 클라쓰 있다 어? 벌레 클라쓰 까라하네 여러분들 이게 칼집 이거 간장 나와서 먹는다 간장 와우 우와 와 와 창암모 칼국수랑 수제비랑 섞은 거 이거 뭐야? 사천은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냉장지국수 시원하겠죠이? 먹으면 직인 맛있다. 와, 질긴다. 혜연이, 오, 나가주구세요. 몇 살이세요? 반갑다, 친구야. 이 집 4세잖아. 빠른 굽질이어서. 대구에서는 발은 안 치거든. 맞아요, 이모님? 발은 안 쳐줍니까, 대구는? 1, 2월달에 태어난 거. 먼저 안 쳐주죠. 발은 오르시잖아. 어? 어? 오우니 빠른 일이라고? 그래? 이거, 막상 먹었을 때는 별 생각 없거든. 씹어 가서 또 먹고 싶디. 맛있다, 근데. 아, 뭐하노? 그 집 4세? 아, 뭐하노?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먹은 좀 아닙니다. 사람들 다 뜯어본다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밥 잘 먹는다, 이렇게 해보고. 맛있지? 맛있다, 근데. 타이티비 중독이에요, 형님들. 각각하면 이제. 식혜 넣어버리고. 예, 예, 식혜 내자. 아, 제가 계산할게요. 카드 됩니까? 카드는 안 됩니다. 아니다. 야, 하파, 하파 먹자. 바로 클리어하고 가자. 야, 어머니, 맛있어. 야, 어머. 목색 찔린다. 잘 먹고 갑니다. 야, 니 할머니 맞네. 어머니, 납작만 더 됩니까? 두 개 주세요, 두 개. 여기서 더 줄게. 아, 어머니, 멋진다. 어머니, 한 동가리 더 주시네. 여기는 여러분, 세자미 찰싹오뚝입니다이. 여기는 납작만두입니다. 대구 납작만두, 아임규. 양파랑 이래서. 요래가지고, 요래 먹는 건데. 납작만두. 음. 이게 납작만두예요. 네. 어, 뭐야? 보라보라언니? 삼삼오. 뭐? 어머니, 철파르 손가락 잠깐 올려도 됩니까? 철 Eh? 온냐, 이렇게 해야지? 온냐, 따랑해. 고맙습니다. 야 뭐라도 보여드려야 됐네 이거 아 참 나 미치겠네 추마 한 번 쳐줘요 예? 추마 한 번 쳐줘요 추마 출까예? 제가 계산할게요 손마리 꽉 부질러 삔다 와 여기 바로 태닝이다 대구는 근데 하루 더 자고 가라고? 근데 너무 애사하고 가라 힐링하고 사세요 야 방 어디 갔고? 내 나와바리는 안 온다 됐다 너희 집에만 있을 거잖아 강지들이랑 같이 놀자 그냥 진정 진정 이제 진정해 아 근데 그건 뭐야? 해무침 방북이 해무침 오징어 해무침 이거 좀 먹자 막 특별하네 엉덩이 냄새 오징이 맡은데? 아오오오오 아이씨 편의점 아주 Zoo 하나 xy 넌 왜ạ 살lehvious 사모없어 계속 차먹어 neurot 황 watching 약간 20분 건지 생각 좀 없게. 아 왜 자는 때 계속 자려고 해요. 자려고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관심을 주면 안 돼. 딱 주인이 빠져줘야 돼. 옷 다 녹는다고? 옷 다 녹는다고? 또 녹는다고? 진짜 오진다. 또 진짜로 오진다. 나가자. 가자. 이거 좋은데. 눈 오는처럼 널이 빛나는 밤에 해군의 맘이 우린 푸른 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리도 안에 잡아 놨는데 조용한데 칭찬 좀 해주세요. 나 이 정도로 막창. 찻잎이 중요하거든. 잠깐만. 방안 너무 부담된다. 살짝만 잠깐만. 그거 이거 개 안겠다. 속도 어느 정도 잡고. 이거 딱 개 안 돼. 오케이. 놀랬대. 무조건 놀랬다. 이건 안 놀랄 수가 없다. 맞지? 시간 해볼까? 그래 하자. 와까나 뽀였대. 야 뭐가 와. 너무 잘 올게. 싸이 형. 채팅해. 고기 피 많이 빨았네. 뻘긋네. 나는 유튜버. 입은 큰데 용량을 다 못쓰는 듯. 이거 더 시킬 거면 지금 더 시켜야 되고 어떡하지? 우야래 막 깔짝 먹고 다른데 2차로 가든가. 깔짝깔짝 미식간 느낌으로 옮겨도 되고. 그래 갈까 가만. 네 깔짝깝시다 깔짝. 야 양방 밑차량이 죽고 싶나 가라. 응. 어깨 맞을 거 같아. 형님 뛰어 오이세. 좀 이따 봐요 여러분들. 뛰어. 아 뛰어. 나 진짜로 뛰어. 자리 잡아놓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황아. 잠은 안 잖아? 각자 찌는 거 먹는 거 같은데 이미. 장차는 뭔데? 하하하하. 이 묵고 나서 얘기하자. 다 불안이다 불안. 야 식는다 이거 치즈. 야 봐 웬만하면 메뉴 좀 가까운 데로 가자. 너는 갈 거가 아니면 대구에서 하루 되어있을 거가. 야 막차 11시였다. 5차까지 가자고? 6차. 오오오오오. 역시 뭐 미션 받았나? 렉터차 죽일라 카라. 소화를 잘 시키네. 응. 아 이거 잘 먹을까라. 그리고 오늘도 가야지. 지금 뭐 좀 한 방무치 먹으면 우리도 못 먹는데. 야 무치네 하는데 12시 못 당겨서 빨리 가야 했는데 간불라. 그럼 가자. 나가자 이거. 가입시다. 아 왔다만. 아니 힘들면 말하고. 여기서 전 한 두 개. 그런 질문 하지 마. 상은. 상자 어디 갈 건지 미리 좀 얘기해. 너 미리 갈게. 나 미리 출발해야 될 거야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오늘. 야 그 옆편은? 출발했어. 벌써? 눈을 왜 그렇게 뜨는데. 어떻게 출발했나? 아 살았지 마. 여기들은 너라. 그냥 바람 개 불어가지고 눈 딱 가면 돼. 여긴 뭐야? 여긴 여기야. 어? 오빠 근데 언제까지 먹을 거야? 니가 먹자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죽한 거 아닙니다. 너 너 버거웨이 뭐지? 왜 골복이라고. 왜? 여기도 술 많이 보고 다 사람들. 인생 속 하품하는데. 하품한 거 아니다. 어 뭔데? 심장이 뭔가 좀 말을 걸어갖고. 어? 언제 도착하는겨? 원래 이 속도로 가면 20분. 어? 못 하고 오고 있는데 얘. 병아치. 이제 퇴치타 짜라니. 아 저 강아지 건만 잡아보셨어. 미친겠네 이 양반 진짜. 유진이 온 척 하고 있네. 아 지금 달리기 어렵다 하는겨. 역시 트레이너 심이다 형님. 하하하하하하 오죽이 빵빵하네 마이. 하하하하 거기서 영업합니까? 우리 지금 마치 있는데. 네. 옆집 있다 옆집. 그거 다 신발이 다 있어요. 아 그래예. 하하 뭐 달았다는데 왜 하노? 나 손질 바꿔서 안 하고. 하하하하 상아 오빠가 하체 부숴줘도 안 켠다. 하하하하하하 어 문 내렸다. 어디에? 여기. 하하하하 att